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손수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지금도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 위인을 찾아갈 수 없기에 한 죄인, 죄인들을 위해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도 불꽃같은 눈동자로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껏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로두르스를 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아픔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죄인이 죄인을 고치려 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고치려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먼저 고쳐주세요 죄가 먼저 회복되고 가정과 교회로 주님이 주시는 그 향기가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알기 원합니다 목마른 저희들에게 담비를 내려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부성자 성령님은 서로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닮아가길 원합니다 서로의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분노, 시기, 미움, 교만, 정지하는 나쁜 영들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덮어주세요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들 마음밭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성도들 각자 겪고 있는 이 환란이 연단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늘 무장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으로 세우신 오충성 무사님의 설교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